어제 강원도 1일 확진자가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은 1만 26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2,943명, 춘천 2,421명, 강릉 1,621명, 횡성 263명, 영월 198명, 평창 215명 등입니다. 어제는 1만 4,320명이 확진되면서 기존 하루 확진 최다치였던 지난주 화요일보다 4%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난 389명, 위중증 환자는 100명입니다.